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성근 본인도 사퇴 생각이 없다고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JTBC의 보도, 우리 캡쳐만 했는데 캡쳐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JTBC가 보도를 유롭게 했습니다 경호처 출신 육성노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보도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구명롱미 로비 창구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그 역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JTBC가 자신들의 단톡방을 단독 보도한 뒤에는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배경에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있다는 지지에 주장도 했습니다 등등의 내용, 이 내용인데 지난해 8월 9일에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보면 송 모 씨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2023년 8월 9일에 송 모 씨와 공익신고자가 통화를 하는데 나는 사단장만 살피고 있잖아, 중략 내가 그랬어,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혀 사표라든지 이런 건 내지 마라 사의 표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같은 날 임 전 사단장도 사의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는데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군작전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내부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그러면 모르겠는데라는 게 생각되어 있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 JTBC의 해설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 직후인 7월 28일 그리고 경찰의 사건을 제의첩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송 모 씨에 따르면 그 사이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사의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방어 논리가 내가 그런 두명룹이나 하거나 하고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표를 그렇게 내면서 내 책임을 인정한 사실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녀석이 아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지 자리는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얼마든지 내놓을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8월 25일 날 내가 그때도 사의를 표명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쳐왔거든요 근데 임성근은 불구를 가진 사나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월 9일 날 송 모 씨가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사의 표명할 생각이 없다 대민전 나가서 그런 일 벌어진 거를 지휘관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군인은 이런 상황에서 군말 없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휘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 판원선과 거기에 그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언론에 공개돼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 그때 인식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가 8월 9일 날 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8월 9일 이후에 임성근 전사선장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2024년 4월 3일에 또 통화했습니다 송 모 씨하고 공인신고자가 그러니까 올해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송 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임성근이 결단 내리겠다고 해서 내가 무슨 결단이냐 임성근이 이거에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 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명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 군인이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방모의 대책회의까지 계속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검찰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들어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지금 한겨레신문은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야 이거 이대로 두면은 VIP 경로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꼼짝없이 직권내명이 될 수도 있네 이거 지금 수사한 걸 이렇게 건드려놓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는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 일종의 내부자들끼리는 그러면 야 이거 알리바이 만들면 어떻게 할까? 야 임성근한테 사표 한번 더 던지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난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임성근도 아니면 그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성근 스스로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판을 보니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사표 내주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녹취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가 이미 많이 무너졌고 말도 안 됩니다만은 무너지는 게 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슨 멋쟁이 해병이냐 진짜 인간 바닥이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고 이제 JTBC가 또 보도한 게 있습니다 JTBC 그 다음에 이제 캡처한 거 보여주세요 JTBC를 저희가 무슨 이 방송을 다 보여드리면 오늘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종호 골프 3부 주장했지만 녹취엔 3부 토건 실소유주 로비정황 골프 3부 골프 치세요 혹시? 골프 안 치시죠? 골프 밤에 치는 것이 3부라는 얘기는 저는 모르는 얘기여서 처음 들었는데 골프도 1부 2부 3부가 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 보면 3부를 체크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종호 씨 측에서는 아 이거는 골프를 밤에 치는 거는 이제 3부 그게 3부야 그러니까 밤에 친다는 얘기야 이거 저 2부 골프 치는 사람들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골프 1부 2부 3부라고 얘기하긴 하나? 난 모르겠네 그래서 골프를 안 쳐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좀 올려봐주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 칠 때 1부 2부 3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녹취에서는 이게 그러면 그 얘기가 골프 밤에 치는 얘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녹취록의 부분을 봤더니 3부 토건 실소유주에 대한 무슨 로비를 하는 정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녹취에 그건 3부 토건이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종호 씨는 구명 로비 의혹에 불거지자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자신이 과장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이 씨가 다양한 로비를 꽤 구체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3부 토건 전 실소유주를 서울구치소 독방에 좀 더 머물게 하는 취지의 로비도 언급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여기 저희는 JTBC죠 이례적으로 넉 달 가까이 더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난해 9월 달의 녹취입니다 지난해 9월 이종호 씨가 공의신고자에 통화해서 조성옥 전 3부 토건 회장의 아들 조모 씨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모 씨에 대해서 얘가 누구냐면 조모모라고 너도 알 수 있어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갑자기 라임이 나옵니다 지금 3부 토건이 지금 조모모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모모는 원래 3부 토건 회장 원래하고는 또 다른 조 씨들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3부 토건이 중요한데 조 씨는 라임 사퇴 당시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여기 이종호 씨는 조 씨가 3부 토건의 실소유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종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부 토건이 원래 그게 이제 이 조모모 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이 조모모가 다 상장사를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중략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이 조모모를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모 씨로부터 2심이 끝나고도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종호 씨가 서울구치소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아는 사람이 많대요 서울구치소에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근데 이제 얘는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 한 4, 5개월 동안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으면 구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종호 씨가 지금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라임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 된다고 그러네 라임 수사로 참고인 관련 수사를 검사가 더 한다고 하면 내가 좀 왔다 갔다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거리가 먼 데로 보내면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다가 몇 달만 좀 더 줘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이 유지가 됐는데 법무부 예교에 따라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4달에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무르다가 대법선고를 2주 앞둔 올해 2월에서야 동부구치소로 이 사람은 이송이 된 걸로 확인이 됐대요 말대로 된 거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혜 의혹이다 감사를 받고 담당자가 징계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개호 인력 상황 등으로 이송이 지연됐을 뿐이지 검찰의 이송 보류 신청 등은 없었다 그리고 이종호 씨가 통화에서 언급했던 검찰, 서울구치소 관계자 모두 이종호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서 강당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는 JTBC의 지인으로부터 이종호 씨 도와달라는 부탁을 내가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조모 씨, 산부토건 실소유주로 이종호 씨는 생각하는 조남욱이라고 산부토건 회장의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람은 옛날 산부토건 회장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은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산부토건 회장을 했을 때의 아들 조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복잡해요 내용이 이게 아 그런가 보네 내용이 복잡한데 이 조성옥 씨의 아들 된 씨는 조모 씨라는 분 지금 감빵에 있는 이 조모 씨는 이종호 씨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라임과 연결된 애다 이렇게 설명하고 라임 4차 당시에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이종호 씨는 직업이 뭡니까 주가 조작이 금융 하여튼 자본시장에서 뭔가 흑탐을 튀기는 게 직업이신 분이잖아요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모 씨는 그리고 기업 사냥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대적 M&A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산부토건이 아마도 그 대상이 되는 어떤 회사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실소유지가 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라임 관련 사태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라임 관련 사태 등등으로 이걸로 관련해서 징역 20년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로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한테 이종호 씨한테 그 로비를 했는데 이종호 씨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둘 수가 있을까 그렇죠? 종원 씨를 어떻게 하면 서울구치소에 둘 수가 있을까 아 검사한테 라임 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얘를 참고인 조사를 한 번 더 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참고인 조사를 한 번 더 하면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한 번 더 하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종호 씨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한테 로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종호, 검사, 조모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로비가 가능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먹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종호 씨가 뭔데 검사한테 얘 참고인 조사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거를 먹히게 할 수가 있죠? 그러게 이종호가 뭔데 검사는 어? 이종호 씨가 얘기하니까 내가 오케이 해줘야지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의문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관객이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산부라고 하는 표현 그게 통상적으로 산부 토건을 얘기하는 표현이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부 토건에 대해서 아까 고독자님들한테 제가 이게 골프를 못 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산부라는 표현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씁니까? 그랬더니 야간 골프를 산부라고 부르긴 한데요 거기서 어떻게 찾아냈네 이종호 씨는 아니 골프 치는 사람들 알겠지 바로 내가 산부라고 썼지만 바로 이걸 골프라고 우기자 생각을 해냈네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는 사람인 거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계셔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구독자님이 대단하신 거지 이게 의심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길래 검사는 이 얘기를 들어주느냐 이 영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의심되고 그 다음에 왜 이종호 씨는 산부토건의 실소유주랑 이런 긴밀한 관계를 왜 갖고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막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산부토건이 매물로도 나왔고요 보니까 산부토건이 의혹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람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됐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산부토건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있고 지난해는 정치 테마주 주가주작 논란에도 휩쓸렸다고 하네요 지난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기사 쓴 게 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이니까 윤 대통령 거의 대선 후보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산부토건이 뭐 그 법정관리 중이던 GST 로봇이라는 게 컨소시엄이 새 주인으로 등장하고 뭐 이 난장판이구만 이게 전형적인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이 껴서 기업사냥꾼들이 자본시장에서 장난쳐가지고 이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뭘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휴림 로봇이 10.48% 2022년 기준으로요 우진이 3.5 아레나 글로벌이 3.03 산부토건을 이렇게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근데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 기사만 보면 모르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이종호 씨가 산부토건에 지금 실수유주로 알려줬다고 여기 써있는 조모 씨하고 로비를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다 주가주작 문제하고도 알려져 있는 거니까 지가 주가주작 범위기도 하잖아 주가주작 잘 알잖아 원래 전공 분야가 그쪽이신데 그쪽이니까요 지금 산부토건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뭘 또 의심하느냐 그때 그러면은 지난해 5월달에 내일 산부 체크하고 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사업에 그쵸 그 젤렌스키의 젤렌스카 여사님이 조선일보가 주최한 ANC라는 행사에 참석하느라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재건사업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간다고 그러면서 재건사업 테마주를 묶여가지고 이게 주가가 치솟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맞아요 그것도 관계가 있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주가주작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산부토건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네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해먹기가 해먹는다 좀 그런가 아니요 해먹기 진짜 좋은 기업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런 주요 대상 중에 하나로 지금 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판이 더 커지는구만 그래서 그래서 사를 해야 될 상황이네 그렇죠 바로 이제 이종호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한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